18과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가요. 1번이나 2번 버스를 타고 가세요. 수루 씨는 여기까지 어떻게 왔어요? 저는 회사가 가까워서 걸어왔어요. 투안 씨는 어떻게 왔어요? 오늘은 버스를 타고 왔어요. 회사에서 여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보통 30분 정도 걸려요. 하지만 출퇴근 시간에는 차가 막혀서 시간이 좀 더 걸려요. EPS 토픽 듣기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1. 교통 2. 버스 3. 시청 4. 택시 1. 지하철 2. 비행기 3. 기차역 4. 정류장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시청에 어떻게 가요? 주말에 보통 뭐 해요? 집에서 회사까지 버스는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4. 미 경우 5. 마치 2. 마치 5. cel